가계통신비 인상 주범으로 고가단말기가 지목되면서 단통법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는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불법 보조금이 지속되고 있고 경쟁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부각된 까닭입니다. 단통법 폐지 목소리 속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단통법 관련 예산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방통위가 단통법 이슈를 주요 업무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 배정이 밀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임 방통위원장이 적절한 경쟁 촉진이 병행돼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5일 방통위원장과 통신사 CEO 해동 자리에서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9년 만에 단통법이 대수수를 거쳐 시장의 변역기를 불러올 수 있을지 업계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